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함없는 조각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16일 새벽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셀프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반쯤 얼굴을 가린 채 찍은 해당 영상에서 뷔는 정돈되지 않은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듬성듬성 수염이 올라온 내추럴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뷔는 RM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수염 많이 자랐는데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지? 라고 댓글을 남겼던 바 있습니다. 당시 제이홉은 자제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답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짧은 수염 영상으로 근황을 남긴 것입니다. 영상 속 뷔는 별다른 말 없이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턱을 가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서도 변함없이 돋보이는 그의 훈훈한 비주얼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표현불가 팔색조 아름다움으로 티저를 장악하며 광고천재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지난 12일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내년 웹툰과 웹소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세븐페이츠 차코의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 공식 계정에 방탄소년단의 티저 화보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뷔는 웬만한 미인이 아니면 부담스럽다는 얼빡샷에서 웬만하지 않은 미남의 얼빡샷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운 뷔의 얼굴은 뚜렷하고 강렬한 이목구비와 섬세하고 유려한 얼굴 선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범접할 수 없는 고혹적인 눈빛과 함께 보는 일을 황홀하게 매료시켰습니다. 블랙 자켓을 입은 뷔와 화이트 반팔 티셔츠를 입은 뷔는 각도와 스타일에 따라 다른 잘생김을 선사하며 정교하게 예쁘면서도 거침없고 농밀한 남성미를 발산하며 팔색조 미남의 정수를 선보였습니다. 어둠과 같이 새카만 블랙의 배경은 빛으로 세공한 듯 선명하고 빛나는 뷔의 미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블랙홀처럼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티저 영상에서 뷔는 아련한 눈빛으로 짧은 순간에도 팬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빛나는 곳을 홀린 듯이 응시하며 손을 뻗은 뷔의 눈빛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며 강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다채로운 팔색조 아름다움과 짧은 시간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영상 속 뷔는 화보장인 광고천재라는 수식어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은 도대체 태영이 리모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저 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 경국지색 뷔가 2명이면 우주도 멸망할 듯 범잡는 차코라더니 뷔가 범 그 자체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극한 것을 전세계 미디어들이 발빠르게 전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6일 방탄소년단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멤버들의 인스타그램에 집중됐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피드로 인스타그램을 꾸미면서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휴가 기간으로 인한 공백을 느낄 틈이 없이 팬들과 더 친밀감을 쌓고 있습니다. 뷔의 인스타그램은 개설 직후 각종 신기록을 경신해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13일 기네스 세계기록으로부터 전세계에서 최단시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만명과 천만명 돌파기록을 공식인증 받았습니다. 기네스는 뷔가 43분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뷔의 기록 경신행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팬들의 빠른 팔로우로 단 4시간 52분만에 천만명의 팔로워를 기록했다. 고 전했습니다. 기네스는 이 소식을 한 차례 더 전하며 위 프로포 브이라는 멘트로 애정을 표했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공식 인스타그램은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과 뷔의 인스타그램만 팔로워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가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소식은 뉴스위크, 피플지, 인콰이어, 영국 메트로, 엘리트 데일리, 롤링스톤, 걸프 뉴스 등 전세계 유명 미디어들의 기사로 전세계로 전해졌습니다. 빌보드는 기사와 뉴스로 이 소식을 전하며 비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면 평가했습니다. 비는 팔로워 신기록 뿐만 아니라 비가 올린 게시물은 아시아 최고 기록 1위에서 4위까지 보유하고 있어 SNS에서 막강한 파급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멤버 중 최초로 팔로워 2,600만명을 돌파한 15일 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수는 20만 7,553명을 기록해 24시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팔로잉된 케이팝 계정 1위를 차지해 팔로워 증가세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의 인스타그램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 스타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의 절친 우가 패밀리는 물론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임시환 등이 눈에 띄며 목정우, 홍장현, 앙트바짐 등 포토그래퍼들도 팔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랑, 루즈, 위대한, 개츠비의 감독 가즈 루어만이 팔로워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공식 계정은 팔로워한 14개의 계정 중 애니메이션 관련 계정 외 셀럽은 레건 스텔리어나 비만 팔로워하고 있어 만찐감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